출발 영상을 찍어 자다 일어나서 자겠다 아니 자다 일어나자마자 오빠한테 해결을 부려 이쁘니 볼이 발가락 만지기 발가락 아이 발가락 싫어 아이 발가락 싫어 아이 좋아 간식 먹자 새벽에 지금 일어나자마자 간식이 먹고싶어 손 이쪽 손 간식이 그렇게 먹고싶어 자다 일어나서 바로 먹고싶은만큼 볼이 빵 볼이 빵 응 시선이 여기 냉장고로가 있어 진강하게 고기 간식 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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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 허리 애기 봐 오빠 좋으면 손이 없네 귀여워 엉치도 잘자 귀여워 잘하니까만 남았으니 애들 오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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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람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